이슈 따라잡기 수요일 시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리할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경심 재판, 조범동 재판 여기에 진행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요 씹을거리를 뜯어봅시다. 조범동에게 1년 6개월이, 6년이 구형이 됐죠.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 말로는 민정수석인 당숙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신종 권력 유착의 유형을 보여줬다. 검찰이 당숙모인 정경심 교수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전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날 변호인이 아주 시원한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정경심과 조국을 겨냥한 재판이었다. 그래서 애초에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재판이었다. 이 사건은 익성이 중심이 된 사건이고 맞습니다. 익성이 우회 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른 사건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정경심과 조국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사안들이 다 왜곡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딱 했어요. 실제로는 사기의 피해자가 실제 소유주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해자인 익성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익성이 무슨 피해를 봤죠? 뭔 피해를 봤어요? 그럴게요. 자기 들어간 돈은 다 찾아갔는데?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후 진술에서 조범동민 씨가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은 익성에서 다 한 것이고 나는 익성이 고용인이다. 그리고 내가 빼돌렸다는 치러 그건 내가 책임지구마. 그런데 나머지는 이거는 다 익성이 해서 한 거고 나는 어떻게든 간에 숫자를 이끌어와서 숫자를 당선부한테 도전을 이끌어왔으니까 어떻게 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법적인 방법을 구한했을 것이고 했던 거고 이게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대여 형식으로 가져와서 이자를 지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찰이 이것이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증거를 실질적으로 낸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다시 검찰이 마지막까지 스모킹권이라고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익성 회장과 직원들의 진술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실질적인 주인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그런 것들은 전혀 파헤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조범동 재판이 이렇게 무리한 구형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정경심 재판에서도 구형을 그럼 주범인 그런 조범동이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더 크게 때리겠네요? 지금 형태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범동이 실소유자고 아 실소유자는 그럼 정경심한 주장은 엎었네? 없어졌어요 이미.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실소유자는 정경심이 아니고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은 꼭 그렇게까지 변경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애매하게 써놨더라고요. 참 애매하게 써놨더라고요. 기술 들어간 거지? 네. 기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여하튼 그랬는데 지금 조범동이 실제 소유자며 운영자이고 정경심은 거기 돈을 대했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런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다. 이런 부분은 거의 사실은 그 자체에서 이미 빠져나와 버렸어요. 계란, 젠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으로 있는 거 또 하나 있잖아. 미용실. 아 미용실? 2,100만 원. 2,100만 원. 왜 2,100만 원이라면 차명으로 안 하고 본명으로 해서 투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미용실 주인한테 줘가지고 그 미용실 주인한테서부터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걸 갖고 계좌를 해가지고 그것도 손해를 봤다더라. 이게 왜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성수님이 만약에 제가 덜쳐나가지고 신하니까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안 다쳐. 그럼 혼자 먹을 거야? 아니 그럼 당연히 혼자 먹지 않게. 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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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랬어. 응이랬어. 얘기를 듣는 거야. 얘기를 듣는 거야. 절대로 혼자 먹지 않지. 알려주지. 그래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 여기가 좋대. 그러니까 해봐. 그럼 내가 어 그래요? 그럼 나 한번 해볼게. 딱 했어. 근데? 손해를 봤어. 손해봤어. 미안하잖아.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벌충해줄게. 그 계좌 갖고 와봐.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벌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나면 내가 이걸 채워주고 이걸로 채워주고 손해가 나면 내가 그냥 다 간당할게.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받아가지고 돈을 와서 막 운영을 했어. 또 손해가 났어.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 대신 마누라한테 뭐라 그러지 마. 숨겨진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지 마. 이렇게. 이런 거였던 거지. 이런 거지 진짜. 그러다가 이제 덜컹 내가 덜컹의 성수님이 이제 차명거래로 걸린 거야. 그래서 나보고 증인을 쓰라는 거야. 그 계좌 네 거였지? 빌려준 거지? 빌려주긴 했죠. 이거예요. 빌려준 거는 맞죠. 근데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애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됐고 빌려준 건 맞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저기 검찰이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물건 늘어지겠지. 그래서 과태료라도 먹이려고 하겠지. 그래놓고서는 이제 기레기들은 막 쓸 거야. 과태료와 벌금도 구분하지 않고. 혐의 입증. 결국에는 유죄. 결국에는 유죄. 이렇게 쓰겠죠. 야 이XX 쉐리들아 정말. 아유 쉐리들 정말. 아유 정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수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남의 계좌로 자기가 직접 투자 행위를 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 말고 또 최강욱. 그 우리 국회의원. 아니 저기 사법농단 사건 중에서도 변호인이 제가 오늘 재판이 두 개가 겹쳐서 그런데 오늘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빨리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 다 하죠. 그 얘기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상황이 겹쳐졌는데. 제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만 연기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니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도 얘기를 못해? 그거하고 난리가 났어 아주. 그게 뭐라고? 특혜냐? 특권 시기를 갖다가 벌써 부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재판을 갖다가 빨리 끝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야 니들은 재판정에 니들 쪽의 범죄자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 개 작살을 해놓고도 재판정에 한 번도 안 선 그런 인간도 있어.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 아파요. 나 무슨 어디 가서 뭘 받았어요. 심장에 스탠스가 있어요. 이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판을 갖다가 무력화시켰어. 더군다나 사법농단의 주범 중에 하나인 그 인간은 딱 때만 되면 변호인을 바꿔. 그래서 앞에 있는 변호인들이 그러면 잘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린 거 아니라고. 할 거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앞에 있는 변호인을 잘라버리면 자기는 새롭게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또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로테이션해가지고 아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진행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질질 끌려고 하는 거야. 질질질질질질. 지금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재판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뻔히 있는데. 그럼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뭐 그거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최강욱을 물어뜯겠다는 의도 자체가 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이 사실 언론 쪽에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맞서 싸워보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 망신주기 플러스 법사위에 못 가게 하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론이 올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언론이 지금 언론인인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치를 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개막장이야 개막장.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누구부터 뭐냐면 권성동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진태는 어떻게 했어. 당장 그 두 사람만 봐도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럼. 김진태 같은 경우는 선거법으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그런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사람들 다 법사위원에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려가지고 법사위원에 가고 뭐 이런저런 송사 있는데 다 법사위원에 가고 했는데 뭐 최강욱 뭐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최강욱을 겨냥을 해가지고 딱 일부러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이 꼴벵이 실은 국회의원은 전부 다 일부러 기소를 해버리겠네? 무슨 증명서 하나만 찾으면 돼. 인턴 증명서든 무슨 증명서든 출입국 관리서든 무슨 뭔가 같은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는요. 사실 살짝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법사위원이 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권 불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법사위원이 기소가 된 사람이 법사위원이 되면은 검찰에 악의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 자체는 검찰이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못하겠다. 그 말도 못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되어버려요. 그럼 상태 심각해집니다. 아예. 이슈 따라잡기. 여러분들. 일요일에 또 계속됩니다. 일요일에는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새롭게 들어온 이슈들이나 재판 관련된 소식들 전부 꼼꼼하게 따져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슈 따라잡기 시간 기억하셨다가 잊지 마세요. 일요일날도 3시. 물러가겠습니다.